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회의 안현동사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소식을 접하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논란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부흥인가 미혹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GMW연합에서 올린 글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켄토키주 에즈베리 대학에서 2월 8일부터 시작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영상이 미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혹이라고 판다라는 책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예배를 리드하고 있는 그룹이 LGBTQ 그룹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동성애자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찬양을 인도한 사람들이 동성애자 그룹이라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인도하는 찬양에 과연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인도하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찬양을 리드하는 동성애자들은 인도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리인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하는 자 중에 한 명인 엘리샤는 에즈벨이 신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의임을 커밍아웃한 사람이다. 자기는 거룩한 좌파라고 했다. 실제로 알리야는 친구가 2월 17일에 트위트한 내용을 보면 8일 동안 여전히 신학교 친구들과 월십을 인도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포크 유세균용 여자 퀴어 동성애자 학생들이 8일 내내 예비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라고 하고 있다. 또한 두 기관의 학생들은 동성간 매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별 위화감을 경험하며 퀴어 우산 아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게 사실이면요. 부흥이라고 말했던 것 취소해야죠. 미혹이죠. 미혹. 사실이 아니길 진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데 아마 드러난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엘리야의 3년 전 커밍아웃 영상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개의로 소개하고 있다.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를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어빈느 목사는 에즈베리 부흥 현장을 찾은 한성도의 티셔츠에 동성인은 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한국 학교 당국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곳이 진정으로 부흥의 현장이 맞는지 의무를 제기하였다. 이것도 문제네요. 동성인의 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확히 죄로 규정을 합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는요. 세상 법적인 기준이 아니여 세상 문화나 도덕성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흐름이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기준이 아니여 죄냐 죄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성인을 죄로 규정합니다. 과연 회계는 없고 사랑만 강조되는 부흥인가라는 의무를 남기고 있는 것이 에즈베리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자가 인도한 며칠간 때문에 부흥 전체를 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무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네요. 안타깝게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웨슬리 목사님, 요한웨슬리 목사님, 찰수웨슬리 목사님, 형제 목사님이죠. 이 두 분이 중심에 계셔요.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났었죠. 왜요? 회계를 외쳤기 때문에.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는 회계운동이 깔려져 있습니다. 전화던 에드워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1차 대가서운동, 대북운동 역시 회계운동이 있어요. 우리나라 1907년 장대흥께서 일어났던 일어났던, 평양 전체로 퍼졌던, 대한민국 전역에 응향을 미쳤던 평양 대북운동 역시 그 중심에 회계운동이 있어요. 웨일즈 부흥운동 역시 그 중심에 회계운동이 있어요. 저는 에제베리 현상이 부흥운동이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진짜 부흥운동이 되면 회계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인도를 했다면 인도하던 동성애자가 회계해야죠. 그 안에 동성애자가 참여를 했다면 참여동성애자가 회계를 해야죠. 이게 되지 않는다면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진짜 부흥을 열망하는데 너무너무 서머하는데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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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는데 주님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구석구석에 불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매달려 시눔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azzi 고맙습니다.